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드레스 세인타이저를 활용한 CC++ 프로그래밍 메모리 커러션 치약전 탐색에 대해서 발표를 할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서호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업의 목표는 어드레스 세인타이저, 즉 줄여서 ASEN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ASEN을 활용해서 리눅스 환경에서의 프로그래밍 크래시 루트커즈 분석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눅스 환경에서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치약점의 루트커즈, 즉 왜 치약점이 터지는지, 어느 부분에서 치약점이 터지는지에 대해서 ASEN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사전에 필요한 걸로는 C랑 C++ 언어분법은 당연히 필수로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분석할 프로그램이 C랑 C++ 프로그램 대상이다 보니까는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개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필수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리눅스 명령어랑 GDB 사용법도 필수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 GDB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명령어랑 디버거에 대한 사용법은 여러분들의 필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까지는 아닌데 권장 시스템이킹에 대한 기초 지식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어떤 치약점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은 해드릴 건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거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에 대한 지식도 같이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세인타이저가 뭐냐면 이 에이센은 C랑 C++ 프로그래밍 메모리 커럽션 버그 탐지기로 구글에 이에 만들어졌어요. 2011년 5월 꽤 옛날이죠? 10년 전쯤에 출시된 도구이고 맥, OS, 리눅스, 윈도우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하는 도구예요. 제가 이번 실습은 리눅스에서 진행을 할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싶으시면 맥, OS 환경에서도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버퍼오버플로우, 유저 애프터프리 등 메모리 이슈 관련 치약점을 찾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이며 오픈소스 치약점 분석을 할 때 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치약점이 있는지 분석을 할 때 이 에이센을 통해서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버그를 찾기도 해요. 정리를 하자면 이 에이센이라는 도구는 치약점을 찾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오픈소스다 보니까는 이 구글 얘네들이 기터브에다 올려놨어요. 잠시 기터브를 구경을 하시면은 얘네들이 에이센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고 각 소스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ppt에다 이렇게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는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레스 세니타이저도 논문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2012년에도 논문이 하나 올라왔었죠. 이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드레스 세니타이저에 대한 논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도 나오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는 좋은 오픈소스 도구예요. 사실 우리가 치약점을 찾을 때 소스코드 오디팅으로도 찾는 방법도 있지만 퍼징이라든지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에이센도 치약점을 찾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걸 이 논문이랑 기터브 링크를 통해서 한번 어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는 에이센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기초학습을 진행할 거고 에이센을 활용해 각 버그 케이스에서 치약점이 발생하는 과정을 디버깅을 통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잇보다는 루트커즈 분석, 즉 치약점이 왜 터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에이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에이센을 사용하기 전에 치약점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준비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직접 긁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소스코드를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저에프터프리라는 치약점이 발생하는 코드인데 이 UAF 치약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사용법은 이제 GCC로 컴파일을 할 때 이제 마이너스 F사니타이저는 어드레스라는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로 우리가 시어너 프로그래밍을 컴파일 할 때는 GCC나 클랭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리눅스에서는 이때 이 컴파일을 할 때 뒤에다 이 옵션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제 런타임 시 메모리를 참조하는 검사하는 코드를 추가하는 옵션이에요. 주로 스택, 힙, 코드, bss 등 다양한 범위에서 메모리가 덮이는지 검사하는 로직을 이걸 컴파일을 할 때 같이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한 바이너리를 실행해서 보면 어느 부분에서 치약점이 터지는지 ASN 로그글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화면들이 많이 떴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버그 케이스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버퍼오버플로우 치약점에 대한 버그 케이스를 같이 버그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해볼게요. 버퍼오버플로우는 되게 유명한 치약점 중 하나죠. 되게 고전적이고 되게 오래된 치약점 중 하나고 되게 보안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시어너를 공부했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되게 상태에는 파급력이 컸던 치약점 중 하나예요.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멀럭함수로 버퍼에다가 힙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개체함수로 버퍼에다가 입력을 받고 있죠. 여기서 생기는 치약점이 이 개체함수 자체가 길이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청크를 덮을 수가 있겠죠. 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음과 같은 옵션으로 컴파일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노파이란 옵션을 붙인 이유는 뒤에서 디버깅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붙인 거니까 그렇다고 알아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드를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힙 오버플로우 치약점이 발생하고 있죠. 왜냐하면 힙 메모리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힙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주위의 다른 힙 청크나 이 힙 메모리를 할당한 블록을 이제 청크라고 부르거든요. 이 힙 청크나 아니면 밑에 있는 탑 청크라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른 힙 메모리를 덮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탑 청크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힙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다른 청크도 다 임의의 메모리를 덮을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힙 오버플로우가 터지는 치약점에 소스 코드가 있는데 얘를 빌드를 하고 인풋을 엄청 많이 주면 이렇게 아까처럼 ASN 로그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각 로그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치약점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ASN 로그에서 최상단 부분을 캡처해서 온 건데 보면은 힙 버퍼 오버플로우가 터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치약점이 발생하기까지의 콜 스택을 확인을 가능해요. 제가 보면은 립시 스타트 콜 메인에서 메인 함수를 호출할 거고 제가 여기서 이제 치약점이 발생해서 여기서 인터럽트 멀록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인터럽트 멀록은 ASN에 들어있는 함수죠. 즉 정리를 해보면은 메인 함수에서 치약점이 터져가지고 이 인터럽트 멀록이 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더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어떤 메모리가 덮였는지 직관적으로 덤프된 화면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예쁘게 색깔까지 같이 칠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를 보았을 때 힙 메모리가 덮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보면은 이 FA라는 메모리 영역은 이 힙 레프트 레드존이라는 메모리 영역인 걸 알 수가 있죠. 보면은 이 FA 즉 힙 메모리가 뭔가로 덮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파악했을 때 아 힙 메모리가 덮어졌구나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힙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버그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디버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버깅을 할 때 GDB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디버깅을 하는데 여기서 PEDA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 PEDA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은 좀 더 편하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GDBBOF로 이제 아까 그 프로그램을 붙여주신 다음에 PD 메인이라는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면은 분명 뭐 코드는 크게 특이점이 없죠.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GAT 함수를 호출하기 직전에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한 다음에 GAT 함수에다가 입력을 엄청 많이 줘볼게요. 뭐 이렇게 입력을 크게 준 다음에 여기서 PUD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ADDRESS SAINITIZER LOG가 뜨면서 프로그램이 죽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면은 아까 콜스택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INTERRUPT FU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여기서 HIP 오버플로우 인에 메모리가 덮이면서 이 FUD 함수로 호출했을 때 이 내부적으로 INTERRUPT FUD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한 번 더 실행을 해보자면 GAT로 입력을 많이 준 다음에 이 FUD 함수 내부로 계속 쭉 타고 들어가 보면은 보면은 여기서 ADDRESS SAINITIZER LOG 버저를 뭐 체크라는 V파일이라는 함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FUD가 아니라 이 ASN에서 팝입한 FUD가 호출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인 값 뭐 버퍼 오버플로우가 안 날 정도의 값을 넣으면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 ASN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HIP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ADDRESS SAINITIZER ORMESG를 볼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때 어떤 종류의 취약점이 발생했는지 콜 스택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럼 메인 함수에서 발생한 취약점이었죠. 이제 메인에서 GETT를 호출했으니까 그렇게 직관적으로 색깔까지 입혀서 덤프 떠준 걸 보면서 어디 메모리가 덮였는지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설명드릴 취약점은 아웃 오브 바운드라는 취약점입니다. 이거 역시 컴파일을 할 때 아까 그 옵션을 붙여주면 되고 이 코드의 취약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스캔 앱으로 IDX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고 우리가 넣은 IDX번째 어레이를 출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IDX에 대한 범위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정상적인 값으로 9나 99를 넣고 아니면 0을 넣으면은 이 어레이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겠지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을 넣거나 혹은 1000, 만을 넣으면은 그대로 어레이 1000, 만, 마이너스 1번째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겠죠. 여기 들어있는 값에 그냥 단순한 쓰레기 값일 수도 있잖아요. 이 아웃 오브 바운드 취약점이 발생을 하면은 즉 배열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메모리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컴파일한 바이너리를 디스어셈블 해서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ASEN 옵션을 통해 컴파일을 할 경우 버그 탐색을 위해서 여러 ASEN 함수들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직접 봐볼게요. 얘도 이제 gdb로 oob라는 프로그램을 붙인 다음에 pd 메인으로 메인 함수를 보면은 되게 다양한 ASEN 리포트 로드라는 함수들이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ASEN 옵션을 갖다가 컴파일을 하면은 이렇게 메모리클 옵션을 탐지하기 위한 로직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봐볼게요. 자, 아까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즉, 배열의 범위 0부터 99의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의 값을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죠. 즉, 범위 검증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ARR이라고 5개 만들고 여기다 ABCD를 넣었어요. 맨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널바이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여기서 어레이에 5번째는 없고 마이너스 1번, 사실상 없는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쓰레기 값이면 모르겠는데 스택 하나를 값이나 이제 라이브러리의 어드레스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익스플로잇으로 통해서 익스플로잇의 위험이 있게 되죠. 뭐 시스템에킹 공부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ROP라든지 혹은 카나리 리그를 통해서 카나리 값을 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익스플로잇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비 지약점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나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막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통해서 메모리 리그도 가능하게 되고 혹은 출력이 아니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미의 주소에다가 입력까지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값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제가 뭐 100 범위는 99까지잖아요. 근데 그 99를 넘어서 100이라는 값을 입력으로 넣게 되면은 그 ASN 로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자세하게 같이 봐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콜스택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역시 메인 함수에서 발생하는 지약점이었고 그리고 이 배열의 범위를 넘어섰음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 초록 노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을 봐보면은 이렇게 이 메모리 억세스 즉 이 IDX라는 변수를 통해서 어레이의 범위 밖에 있는 일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덤프로그를 다시 봐보면은 이번에는 F3 F3 같은 경우는 스택 레드존이라고 읽이 나오죠. 즉 스택 영역에 메모리가 덮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OOB 치약점 같은 경우도 방금처럼 스택을 덮었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스택 영역이 덮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더블 프리 치약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10불 소수 코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10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10불에서는 멀록함수뿐만 아니라 이 new라는 키워드로 메모리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ew라는 키워드로 int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Shared PTR이라는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스마트 포인터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어너에서 멀록함수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면은 해제를 할 때 직접 프리함수를 적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이 10불에서는 스마트 포인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명시를 적어주게 되면은 이 메인함수가 종료가 될 때 이 PTR이 알아서 해제가 되는 유용한 도구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Shared PTR을 두 개 만들고 둘 다 PTR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 메인함수가 마치게 될 때 이 PTR이 두 번 프리가 되게 돼요. 즉 더블 프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잘못된 스마트 포인터 사용으로 인해 메인함수가 종료 후 같은 어드레스를 두 번 프리를 하기 때문에 이 10,000크를 활용한 엑스플레이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번 G-LIPC가 패치가 되면서 더블 프리 치약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전 18점 명사 같은 경우는 단순 더블 프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익스플로잇이 아주 쉽게 됐었기 때문에 이 더블 프리 치약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명적인 치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가 같은 경우도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더블 프리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더블 프리 치약점이 터지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치약점은 유저 애프터 프리라는 치약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유저 애프터 프리 치약점 같은 경우는 이 멀럭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 받고 프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PTR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값을 넣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PTR을 해제한 이후에도 이 값을 저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즉 유저 애프터 프리 치약점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도 접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치약점 중 하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예제를 되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데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UAF 치약점이 발생했을 때 다른 메모리나 혹은 가상함수 테이블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이 UAF 치약점을 통해서 익스플로잇된 사례들이 종종 꽤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예 이 코드 같은 경우도 빌드를 이제 ASN 옵션을 통해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그 ASN 로그가 발생을 하는데 한 번 같이 봐보면은 저 위에서 보면은 힙 유저 애프터 프리라는 치약점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ASN을 사용해서 로그를 보면은 우선 어떤 치약점이 발생했는지부터 바로 직관적이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이거야 소스 코드가 되게 몇 줄 안 되는 소스 코드야 이제 좀 보면은 어떤 치약점인지 바로 알 수가 있지만 근데 되게 몇만 줄 몇 천 줄 되는 항용 프로그램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때 이 ASN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직관적이게 어떤 치약점이 발생했는지 볼 수 있으니까는 좀 더 분석에 효율성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프리된 청크에 접근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FA가 힙 청크고 이제 프리 힙이 이제 FD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FD 청크 즉 해질관 된 청크에 접근을 하니까는 유저 애프터 프리를 감지하고 얘가 다음과 같이 로그를 보여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